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아주 바람쾌한다는 것들 저희 중간에 외국어가 나와서 다운가신 모양인데 중간에 과사가 Say Yeah 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 라고 말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 박자가 어디냐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Say Yeah 여기거든 Say Yeah 약간 어렵죠 그죠? 아 내 노래를 잘못만 들었어 내가 이거를 딱딱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외국어도 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모현입니다 그가와 함께 그 차를 타고 오늘 또 내 생각에 자유로운 어 갑자기 쟤네가 왜 일어났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곡 1기 인테리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흘려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트위트하게 놀아야 되겠죠? 다들 일체 1도! 1도 있게! 그림도 많이 만사해지고 자연을 사랑합시다. 그림도요. 하나마다. 아껴 쓰고 나라 쓰고. 수방제도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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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